아, 아주머니세요? 우리도 지금 연락해 보려던 참이에요. 실은 그 친구가 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서는 회사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책상도 일하던 그대로 펼쳐놓고 가방도 두고 갔는데 말이에요. 오늘도 결국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는 참이에요. 그 친구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와사카 게이코의 비, 때때로 비입니다. 이 작품은 제26회 가와바다 야스나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합니다. 이와사카 게이코은 1946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간사이 각구인 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1986년 미모사의 수풀로 노마 문의 신인상, 1992년 평전 화가 고의대 나라시계의 초상으로 히라바야시 다이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고향 오사카의 사투리를 넉넉히 풀어넣은 단편집, 요도가의 강과 가까운 동네에서를 출간한 것이 작가로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상의 깊은 부분을 어루만지는 음영짙은 필치로 독자적인 단편소설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글을 쓰는 수작업의 온기와 치열함을 체언하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4년에 요도가와 강과 가까운 동네에서로 무라사키 시키부 문학상, 2000년에 비 때때로 비로 제26회 가와바다 야스나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의 매미소리가 들리고 야마키 씨, 쇼헤이 씨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비 떼떼로 비 이와사카 게이코 종이 몇 장이 개찰구 앞 길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빗금을 그리며 내리치는 가느다란 비가 우산을 펴려고 멈칫거리는 사람들의 아랫도리를 쏴 적시고 금세 방향을 바꾸어 이번에는 역과 맞닿은 커피숍 유리문을 한 차례 쓸고 지나간다. 거의 동그란 모양의 광장 주위로 키 큰 건물들이 빙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바람이 도무지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움직인다. 해 점을 여긴 데다 진한 회색 구름마저 하늘을 뒤덮고 있지만 개찰구 근처는 이상하게 환한 조명 덕분에 귀가하는 학생이며 직장인의 등에서 어딘가 들썽들썽한 분주함이 느껴진다. 우산을 비스듬히 빗겨쓰고 사치코는 광장으로 발을 옮겼다. 광장을 끼고 역과 마주한 슈퍼에서 모자란 것 몇 가지를 사가지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한참 배고픈 채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슬슬 시어머니와 둘이 함께 사는데도 익숙해졌고 오늘 저녁에는 그녀를 위해 채소와 조개를 초된장에 묻혀 먹어볼까 하고 생각했다. 길에 달라붙은 종이에 자칫 미끄러질 것 같아 사치코는 발치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 종이에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얼굴인 듯한 것이 복사되어 있었다. 그걸 비해 발을 내디드려고 할 때였다. 막 목욕을 마치고 나온 것 같은 눅눅한 채취를 풍기며 어떤 남자가 쓱 그녀에게 몸을 붙이고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빈 손이 없어 마냥 고개만 저어 필요 없다는 뜻을 전하자 남자는 우산 밖으로 나온 어깨를 움츠리며 다른 통행인을 둘레둘레 찾고 있었다. 후줄근한 상의 주머니에 종이 다발이 꽂혀 있었지만 오늘 날씨는 전단지를 나눠주기에는 아무래도 적당하다고 하기 어려웠다. 몸의 움직임은 노인네 같은데 멀어지는 참에 언뜻 본 덥수룩한 수염의 옆 얼굴에는 뜻밖에도 그녀의 남편과 동갑쯤이거나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비릿함이 있었다. 슈퍼 입구에서 우산을 접을 때 왠지 마음에 걸려 사치코는 역 앞에 혼잡 속에서 남자의 모습을 찾아봤지만 개찰구에 다시금 꾸역꾸역 몰려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또 점심 때부터 날씨가 어쩐지 수상적었다. 오후에 한바탕 쏟아지고 이윽고 멎는가 싶더니 사치코가 저녁을 차릴 때쯤 다시 거센 빗소리가 들려오는 시기였다. 항상 하던 대로 사치코는 9시까지 남편 마사오의 귀가를 기다렸다. 9시에서 5분만 지나면 된장국 데우고 밥 떠다가 텔레비전을 상대로 혼자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 대개 8시 반쯤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남편과 둘이서 식사할 때도 텔레비전은 켜놓고 있어서 드문드문 이야기는 해도 시선은 화면으로 향한 채였다. 알코올에 약한 남편은 저녁 반주 습관이 없어서 식사는 어이없을 만큼 금세 끝난다. 찻잔과 석간신문을 들고 냉큼 소파로 옮겨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사치코는 항상 식탁에 팔을 개고 꾸물꾸물 오래도록 앉아 있곤 했다. 어쩌다 그날 밤처럼 혼자일 때는 하염없이 뭉그적거리며 재미도 없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곤 했다. 화면에서는 봄 장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맑아져도 그리 길게 가지 않고 구름이나 비오는 날이 더 많을 거라고 했다. 아침에 널어둔 빨래가 얼마나 말랐는지 보려고 베란다로 나간 사치코는 우선 밤 공기를 깊이 들이시며 어둠을 내다보았다. 약해진 빛발 저 너머로 여가 빌딩의 불빛이 단단히 뭉쳐져서 작게 반짝였다. 이렇게 간다면 한밤쯤 지나서는 비가 그치고 구름도 거쳐 일기 예보대로 내일 날씨는 틀림없이 맑을 것 같았다. 그러면 아직 눅눅한 빨래도 내일 낮에는 바짝 마를 것이다. 높은 하늘에는 비구름의 터진 틈새로 남보랏빛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요염할 만큼 촉촉한 물기를 품은 밤 공기가 살갗에 감겨들었다. 콧방울을 벌룽거리며 그 내신 숨 같은 공기를 맡으려다가 그녀는 퍼뜩 등을 떠밀린 듯이 어라? 지금 몇 시야? 하고 생각했다. 남편의 귀가가 너무 늦었다. 아침에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하고 갔었나? 사치코는 16시간 전에 그대로 마음을 집중했다.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었다. 부재중 전화도 집에 돌아온 뒤에 곧바로 체크했으니까 급한 연락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회사 사람들하고 오래간만에 어딘가 들렀다 오는 건가? 남편은 누구하고 술 마시러 다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저녁마다 3, 40분의 차이를 두고 귀가 시간이 되게 일정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지는 않은데 술자리에서 우롱차나 주스로는 취하지도 않고 취하지 않은 채 박자만 맞춰주는 짓도 못 하겠단다. 나가이시네는 부인이 아주 좋으시겠네. 남편이 날마다 일찌감치 귀가하시니 얼마나 좋겠어? 아주 열렬하게 부인을 사랑하시나 봐? 신혼 때는 자주 그런 놀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결혼해서 5년이 지나자. 날이면 날마다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지겨워하지 않아? 우리 집은 내가 쫄쫄 배고파서 들어가도 아이들 먹는 카레나 햄버거뿐이야. 정말 비참해. 라고들 했단다. 판에 박은 듯 정확한 남편의 귀가 시간에도 이해는 있었다. 애 아들 사토루가 밤이면 밤마다 울어대는 통에 사치코가 육아로이르재에 걸렸을 때 그 사토루가 고등학교 때 등교를 거부해 졸업이 위태로웠을 때다. 가족이라는 인연의 고리가 강해지기는커녕 거꾸로 그 위태로움만 느껴져서 사치코가 집안일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앞쪽 길에서 자동차 서는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나 하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이어서 자동차가 떠나는 소리 지그시 귀를 기울이며 이어지는 소리를 머릿속에 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의 집까지 구두 소리가 다가오고 인터폰을 누른다. 몇 번인가 그 짓을 되풀이했더니 귓속이 아파왔다. 전차 막차 시각은 진지게 지나갔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다면 경찰이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터였다. 포기하고서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다. 좀 채 잠이 안 올 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곧바로 잠이 들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 비는 걷히고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아침 식빵을 구우며 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사치코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홍차를 탈 생각이었는데 주전자에 녹차잎을 넣고 식빵을 까맣게 태워먹는 바보직까지 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건가 최소한 어딘가에 전화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사토르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동시에 머리에 떠올랐지만 둘 다 전화를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일렀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일하러 나가는 것도 어쩐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하루가 얼마나 답답한지 상상만 해도 지겨워져서 절대 집에는 있고 싶지 않았다. 사치코는 리사이클 숍 몇 군데를 경영하는 친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리 대단한 수입은 아니지만 눈이 핑핑 돌 만큼 바쁠 일도 없어서 그야말로 속 편한 일터라는 게 마음에 들었다. 드문드문 손님을 맞는 틈새 무심코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해본 사치코는 나가이씨는 아직 출근 안 했는데요? 라는 말만 듣고는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평일 오전에 회사에 없다면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어제 아침까지는 손이 닿는 곳에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타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점심때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넣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전화드리네요. 올해로 74살인 시어머니 다키코는 연휴 때처럼 찰개 있는 낭랑한 목소리로 응했다. 그래 너무 오래간만이다. 나 같은 건 잊어버린 줄 알았네 뭐 나야 그럭저럭 잘 지낸다만 혼자 사는 노인네를 이렇게 내 팽개쳐 두는 게 아니야. 그나저나 마사오는 건강하니? 도리어 대묻는지라 사치코는 시어머니에 대한 용건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네 덕분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건강 좀 잘 보살펴줘. 나이 50을 넘으면 이래저래 탈이 나는 법이야. 그래 무슨 일이니? 오늘 무슨 볼일이 있어? 아니요. 내내 연락도 못 드려서 어떻게 지나시나 하고 그러고는 적당히 말을 돌리다가 전화를 끊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였지만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겨드랑이에 땀이 나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사치코는 심호흡을 거듭했다.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거북스러웠다. 게다가 남편의 행방은 여전히 알지 못했던 채였지만 어제나 그저께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겨우 하루 밖에 안됐잖아 라는 마음도 들었다. 햇살은 바로 위에서 부드럽게 쏟아져 살갗에 땅구멍을 하나하나 열어 나가는 것 같았다. 도심에서 지하철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역앞 삼정가의 한 기퉁이었다. 역에서 다시 버스로 십여분쯤 들어간 곳에 사립대학의 교양학부가 이전해온 뒤로 올라 볼 만큼 북적거리게 되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온종일 길거리에 보이고 그 젊은이들을 위한 가게가 몇 군데나 새로 생겼다. 오래된 상정가에 활기가 돌고 사치코가 일하는 리사이클 숍에도 진여라는 상품이 달라졌다. 태평하게 거리를 휘적휘적 돌아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지방대학에 가 있는 사토르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바람에 그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지만 가게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사치코를 향해 한 집 건너 양식당 환기창에서 풍겨오는 소스 냄새가 식욕을 도두었다. 양식당이어도 좋고 가락국수집이어도 좋다. 뭔가 따스한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도시락이 있었다. 다시 들어온 세평 남짓한 가게 안은 조명이 켜져 있는데도 환한 바깥의 익은 눈에는 어둠 침침하게 보였다. 헌 의리며 가구 그 밖의 자잘한 물건들이 바라는 독특한 냄새로 가득 차서 창을 열고 환기구를 돌려도 때와 먼지와 곰팡이가 발효한 것 같은 공기는 물건 사이사이에 고여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인스턴트 된장국을 만들고 아침에 장아찌를 넣고 몇 번 꾹꾹 지어 싸운 주먹밥을 한니 베어 먹었더니 겨우 정신이 났다. 날짜별로 티백홍차에 단빵이나 야채빵 등으로 메뉴를 바꿔가며 항상 도시락 예식은 전혀 하지 않는다. 우선 혼자서 가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가장 단차한 건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볼일을 볼 때는 가게 문을 잠그고 여기나 슈퍼 화장실까지 달려가야 한다. 입안 가득히 매실 장아찌의 시큼한 맛을 느끼며 사치코는 조금 전 시어머니와 나는 대화를 밥알과 함께 곱씹어 보았다. 남편은 원래부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거의 무관심했다. 세상 남자들이 흐리 말하는 어머니의 손맛이니 하는 얘기도 없고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얘기도 거의 없었다. 그렇건만 시어머니 쪽에서는 아들에 대해 항상 자신만만한 것이다. 그 격차가 우스웠다. 엄마와 아들이란 원래 그런 걸까 나의 사토로도 하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귀찮아서 사치코는 한숨을 내쉬며 된장국을 훌훌 마셨다.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와 창가에 걸린 멜빵바지를 만지작거렸다. 가만히 지켜보자니 남자는 새 멜빵바지를 입고 있으면서도 별로 망설일 것도 없이 또 헌옷을 사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종이봉투를 들고 남자는 환한 길거리에 녹아들듯이 사라지고 그 뒤로 어딘가에서 행진곡 같은 음악이 미풍과 함께 흘러들었다. 한참을 머뭇거린 끝에 저녁 나절에야 사치코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동료 중에서 비교적 사이가 좋아 집에도 몇 번 놀라운 적이 있는 가와무라 씨를 바꿔달라고 했다. 아, 아주머니세요? 그 친구 무슨 일 있었습니까? 우리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참이에요. 단숨에 줄줄 얘기하는 바람에 사치코는 미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은 건 이쪽이다. 저 어제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건데 그럼 어제 점심시간에 나간 뒤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건가요? 앗, 그럼 아주머니도 모르시는군요? 무슨 짐작 가는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아침에 나갈 때도 평소와 또 같았는데요. 어딘가 몸이 안 좋았다든가 글쎄요. 딱히 어디가 안 좋았던 것 같진 않은데 정기검진에서 중성지방이 좀 있다고 한 정도예요. 혈압도 낮은 편이고 밥도 다른 때처럼 잘 먹었어요. 코 이상하네. 회사에서도 눈에 띌 만큼 달라진 기색은 없었는데 아 가끔 혼자 틀어박혀서 대답도 하지 않는 일은 좀 있었죠. 요즘 워낙 불경기니까요. 우리 회사도 권고사직 있고 해서 어머 정리해고 대상자였어요? 글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거라고 해도 갑자기 사라지는 건 이상하죠. 그보다 어디서 사고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놀라시게 해서 죄송하지만 경찰 같은 데서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사치코는 내심 깜짝 놀랐지만 가와무라의 말도 맞는 말이었다. 회사 쪽에는 잘못하면 무단결근이 되기 때문에 가와무라가 제안한 대로 아픈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남편의 가방은 같은 지하철을 타는 그를 중간에서 만나 받아오기로 했다. 책상 위도 서류 펴놓고 일하던 그대로고 가방도 두고 갔다. 그렇다면 남편은 적어도 점심 식사 하러 나갈 때까지는 회사에 다시 들어올 생각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본인도 이기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게 대체 어떤 일이었을까? 사치코는 사치코는 머리를 움켜쥐고 자칫 사방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렸다. 커플 손님이 들어와 각자 마음 내키는 대로 의류며 작은 액세서리를 물색하고 있었다. 여자 쪽이 약간 옛날 티가 나는 책상을 요모조모 뜯어보기 시작하자 남자도 곁에 다가가 가격표를 가리키며 작은 소리로 쏙딱거렸다. 부부구나 하고 짐작한 사치코는 왠지 그들에게 관심이 갔다. 여자는 책상을 놔두고 이번에는 낡은 피아노의 의자에 눈길을 던졌다. 앉는 자리에 둘러쉬운 비로드는 달았지만 다리의 복제는 묵직하게 탄탄하다. 다르륵 소리를 내며 원형 좌석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더니 이거 얼마예요? 라고 사치코에게 물었다. 붙여둔 가격표가 떨어져 나간 걸까 사치코는 노트를 뒤적여 가격을 알려주었다. 예상했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났는지 두 사람은 포기한 채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남자도 여자도 극히 평범한 얼굴형이라 그리 눈에 띄는 구석은 없었지만 사치코의 눈에는 두 사람이 무심히 주고받는 몸짓 하나하나가 남다르게 사이좋은 부부로 보였다. 가게 문 닫기 5분 전쯤에 주인이 나와서 계산과 현금을 확인하고 갔다. 친구인 아내 쪽이 오는 일도 있고 그녀의 남편이 오기도 한다. 물건 매입이며 팔린 상품의 경향 요즘 경기 동향 같은 별스러운 것 없는 잡담을 나누다가 문단속을 한 뒤에 가게 주인은 자동차를 타고 다음 가게로 향하고 사치코는 걸어서 역으로 향했다. 개찰구에도 플랫폼에도 남녀 대학생이 대부분인 속에서 사치코는 하나하나 골라내듯이 중년이나 초로의 남자들을 눈으로 찾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시간 남자들의 지쳐버린 표정에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저런 식으로 하품을 하고 담배를 입에 물고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쑤시고 석간신문을 펼치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고 미니스커트의 여자를 핥듯이 쳐다보고 반대편 플랫폼으로 귀가하는 승객을 가득 실은 지하철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차에 탔을 사치코는 시선을 허공에 던진 채 가와무라를 만나기 위해 도심으로 향하는 차를 기다렸다. 여보세요 수학이 너머에서 대답을 망설이는 기척이 전해져 왔다. 사토르 엄마야 잘 지내니? 몇 초 동안의 침묵 뒤에야 겨우 무거운 입이 열렸다. 웬일이야? 응 좀 말하기가 그렇긴 한데 혹시 요즘 아빠한테서 무슨 연락 없었니? 없었어. 전화가 왔다든가 만나러 왔다든가 없었다니까? 사토르는 벌써 짜증스러운 소리를 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이 얘기만은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치코는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그럼 혹시 아빠한테서 연락 오면 곧바로 엄마한테 알려줘 알았지? 알았지? 라고 말하는 도중에 전화가 끊겼다. 사토르는 다른 현의 대학 기숙사에 가 있었다. 이 년 동안 재수한 끝에 가까스로 합격한 학교다. 부모와 떨어져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지 방학에도 웬만해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도 엄마가 전화한 이유조차 묻지 않았다. 남편이 자취를 감춘 날로부터 나흘이 지났다. 그의 소지품 속에서 크레디 카드는 발견되었다. 캐시 카드는 가져간 것 같아서 거래은행에 문의해봤더니 자취를 감춘 그 다음 날에 회사 근처에서 소액을 인출해 갔다는 게 밝혀졌다. 그리고 오늘 도심의 또 다른 곳에서도 약간의 목돈이 인출되었다. 어디서도 아무 말 없는 걸 보면 틀림없이 곧 돌아올 겁니다. 라고 위로해준 과음으라의 말을 완전히 믿은 건 아니지만 처음 한동안은 사치코 스스로도 얼마간 만만하게 본 구석이 없었던 건 아니다. 남편 마사오가 그리 크게 빗나간 일을 할 리는 없다. 자기 명의의 저금이 바닥나면 곧바로 익숙하게 살아온 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최근 이삼일의 불안이나 걱정을 웃으며 얘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은 이제 그만 접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다. 사치코는 그리 내키지 않는 얼굴로 매일 아침마다 리사이클 숍에 나왔다. 문제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선 최대한 길게 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 아무리 말을 건네도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황한 사치코는 버스 정류장 까지 밤길을 달렸다. 직접 만나서 말했어야 한다고 후회했다. 6년 전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근근히 끓여오던 화장품 가게를 걷어치우고 낡고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래서 통유리 출입문 안은 예전에 상품을 진열했던 케이스가 한쪽 구석에 밀려난 채 텅 빈 콘크리트 맨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사치코가 도착했을 때 유리문의 커튼 너머는 캄캄하고 열쇠가 채워져 있었다. 인터폰을 눌렀더니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소리가 나서 일단 마음이 놓였지만 커튼 틈새로 얼굴을 내민 시어머니의 표정은 딱딱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며칠이나 청소한 흔적이 없는 가운데 큼직한 보스턴 백이 입을 벌리고 놓여있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 급한 물건만 챙기는 참이야. 금방 다 준비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천만 뜻밖에도 시어머니는 그날 밤 당장 사치코의 맨션에 가겠다는 것이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치코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예, 자식에게 변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뛰어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니? 그야 그렇지만 어머니 잠깐만 진정하세요. 우리 집에 오신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혹시 애아빠가 어머니 보려고 이쪽으로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사치코가 급히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데 단호한 말이 따라왔다. 아무 말 말아. 나는 이미 가기로 마음을 정했어. 그게 아니면 넌 내가 가는 게 싫다는 거니?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물어보니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사치코는 가슴속에서 수없이 자문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짐을 들고 택시와 전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지쳐서 뭘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빌며 잠이 든 사치코는 눈이 뜨인 순간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듯한 두통에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게다가 옆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다. 간밤의 일이 피할 도리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얼굴을 찌푸렸다. 창으로 비스듬히 아침 햇살이 내달렸다. 날씨가 좋을 모양이다. 글쎄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니 그런 다음에 신고해도 늦지 않잖아. 분별력 있는 50대 남자인데 회사나 가정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무슨 사고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신고하는 게 좋잖아요. 얘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불길한 소리는 하지도 마. 실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사치코는 어머니와 상의해서 어서 빨리 결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기겁을 하며 허둥지둥 아들네 집으로 달려오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 얘기만 나오면 금세 걔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라는 느긋한 말만 거듭했다. 그러다가도 너무 걱정이 돼서 밥이 목을 넘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사치코보다 풍만한 자신의 적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컵에 수돗물을 받아 진통제 두 알을 삼킨 사치코는 반걸음 양보해서 그렇게 대답했다. 저는 아홉시 전에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하고 말 것도 없어 여기서 마사오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란다. 그럼 그쪽 집은 아참 그렇지 우선 옆집에 이사한다고 인사라도 해둬야겠다. 그래 너랑 함께 나가서 일단 집에 가봐야겠다. 필요한 것도 있고 이번에는 짐을 제대로 챙겨올 테니까 저녁때 한 번 더 나 좀 데리러 와라. 정말로 일이 커져버렸다. 사치코는 생각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좀 더 나이가 든 뒤에는 함께 살아야 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엉겹결에 함께 살게 될 줄은 몰랐다. 게다가 당신 아들이 행방불명된 집에서 둘이 살게 될 줄은. 상품으로 벽에 걸어놓은 뻐꾸기 시계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번갈아 바라보며 사치코는 아까부터 한숨만 내쉬었다. 물건값만 꼬치꼬치 캐묻고 실컷 구경만 하고 가는 손님이 이어지면서 아침부터 하나도 팔린 게 없었지만 물론 그런 일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한 건 아니다. 어제 남편의 회사 동료인 가와무라와 통화했을 때 의사의 진단서도 없이 계속해서 아프다고 둘러대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거 참 그렇잖아도 요즘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분위기라서 정말 힘드네요 라는 말도 했다. 이래저래 손을 써서 결근을 연장한다고 해도 남편이 돌아올지 말지 그것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떻든 회사를 버린 건 남편 쪽인 것이다. 점심 직전의 시간을 노려 오늘도 사치코는 가와무라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자 배가 고파서만은 아닌 듯한 부르퉁한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에서 들려왔다. 또 전화하셨네 나도 좀 바쁜데 사치코는 나오려던 말이 턱 막혀서 중원 부원 했다. 그래도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주머니 아니시겠죠. 나야 그저 형식적으로 회사 동료 일뿐이고 게다가 그 친구 개인적인 일은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치코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아 그런가 그렇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으며 어리석은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렸다는 마음이 들었다.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던 가와무라의 목소리가 사치코의 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어딘가로 행방을 감춰버린 것도 사실이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마 한 달쯤 지난 때였을 것이다. 결혼하기 조금 전이었는데 당신이 아버지하고 내가 꼭 닮았다고 했었지. 나는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무슨 일에나 아 정말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저 착실하게 일만 하면서도 아버지는 항상 당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는 얼굴이었어. 회사에 다닐 때도 그렇고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을 때도 그래. 그 화장품 가게도 어머니가 먼저 하자고 해서 아버지를 따분한 샐러리맨 생활에서 빼내준 셈이지. 하지만 그런 장사는 사회적인 흐름을 잘 타지 않으면 금세 뒤쳐져. 무뚝뚝한 아버지가 가게를 지키는 날에는 나이 든 할머니도 안 들어오는데 뭐. 처음에는 사치코를 향해 한 말이었지만 점점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도 없이 자조적인 느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남편의 얼굴을 사치코는 새삼 찬찬히 뜯어봤었다. 한참 뒤로 물러난 이마 안경이 얹힌 자그마한 코 낮고 컬컬한 목소리가 시아버지를 꼭 닮았다. 무릎을 달달 떨고 있는 걸 깨달으면 손으로 꾹 누르고 눌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달달 떨어대는 버릇이 있었다. 등을 구부정하게 숙이고 셔츠 자락으로 안경을 끈질긴 만큼 꼼꼼하게 닦는 버릇도 있었다. 집에 있어도 침이라고 할만한 게 없었다. 경마나 바친구에 손을 대도 정해둔 선을 넘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그쳤다. 그래서 이번의 실종은 남편이 보여준 최초의 대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정말 용쾌도 결단을 내렸어. 무슨 얘기야? 회사 말이야. 셀러리맨 딱 그만둔 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당신이 지금 회사 그만두면 곤란하지. 소파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손톱을 깎던 남편의 얼굴 표정은 사치코 쪽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걸로 그만 끊겼었다. 부부사이잖습니까? 그 말이 방아쇠가 되어 사치코는 문득 그런 대화들을 선명하게 떠올렸다. 작은 한마디 말이며 정경이 거품처럼 기억의 밑바닥에서 떠오르자 덩달아 또 다른 거품이 떠오르고 이윽고 의식의 수면에 거품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가게 전화가 울렸다. 아주머니 가와무라예요. 조금 전에는 제가 말이 좀 지나쳤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여기저기 좀 물어봤더니 실종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두세 가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겠다는군요. 아 여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친구에게 혹시 여자가 있었는가 그리고 사채 빚은 없었는가 그 두 가지예요. 저기 지금 몹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운내세요. 자 그럼 이만 가와무라는 거의 대답할 틈도 없을 만큼 일방적으로 말을 마쳤다. 여자 사채 빚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말이 번쩍번쩍 빛을 내며 사치코에 내리를 뛰어다니는 한편으로 명치언절이의 맹렬한 우이통의 징조가 느껴졌다.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 집에 들렀다. 중간에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서 그 자리에서 먹고는 진땀을 흘리며 지하철을 갈아타고 갔다. 목을 빼고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사치코에게 잠시 쉴 틈도 주지 않고 종이봉투 두 개를 들이밀더니 자신은 보퉁이와 가방을 들고 꼼꼼하게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하고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맨션에 도착한 사치코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주저앉아 버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쓰겠다고 정한 방에 냉큼 짐을 가져다 놓더니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어라라 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점심때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 이 늙은이가 차 한잔 못 얻어먹고 그냥 자야겠니? 멍한 얼굴로 사치코가 올려다보니 말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눈은 웃고 있었다. 죄송해요. 지금 차려드릴게요. 사다 놓은 게 없어서 남은 걸로 그냥 먹어야겠네요. 주전자를 가스 불에 올려 차 준비부터 해놓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반찬이 담긴 밀폐용기를 꺼내고 유부 두 장과 무 한 조각을 찾아냈다. 차를 끓이고 남은 뜨거운 물에 유부를 데쳐 기름을 빼고 된장국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볶음을 하기로 했다. 문은 강판에 갈아야지. 딴 여자가 있었나?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화들짝 놀란 사치코는 책갈에 손가락 끝을 쓸려버렸다. 저런 그렇게 놀랐니? 하지만 어떤 남자라도 방심할 수 없는 법이야. 마가 끼는 일도 있잖니. 그런 융통성 없는 남자가 도리어 더 위험해. 여자의 감으로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 손에 휴지를 말다가 사치코는 무거운 입을 열어 낮에 가와무라에게서 걸려온 전화 얘기를 들려주었다. 물기 뺀 유부를 오븐 토스터에 펴놓는 동안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은 입을 꾹 담은 채 서 있었다. 이윽고 사치코가 억양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생각에는 가와무라 씨가 말한 두 가지 중 어느 쪽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라서 자신은 없지만요. 유부가 열기에 톡톡 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토스터 틈새로 새어나왔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을 마쳤을 때 타이머가 찡 하는 소리를 냈다. 아유,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는구나. 무즙 얹고 간장 좀 뿌리자. 그때까지의 분위기를 일수하는 어딘가 신이 난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대운밥과 반찬에 유부를 차려낸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맛있다. 김이 나는 찻잔을 손에 들고 시어머니가 방글방글 웃었다. 네, 맛있네요. 사치구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